4. 우와 4. 4. 3. 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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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거 제가 지금. 인사이드, 사이드 스타. 베이스가 다리를 항상 수직으로. 베이스가 오른다리를 바깥쪽으로 열어주실 거예요. 팔자로 살짝. 골반에 살짝 걸치게끔. 그러면 플라이어는 그 손을 베이스의 다리 안쪽을 잡고. 다리를 아래로 늘어뜨리세요. 그러면 베이스는 늘어뜨린 다리를 잡고. 플라이어는 상체를 기울여주시면서 옆구리가 바닥과 평이 되는 느낌으로. 체중을 팔에 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 다리는 옆구리 상과 연결되게끔 뻗어주시면 됩니다. 왼 다리 내리고. 왼 다리 내리고. 아 이게 별처럼 생겼다고? 네. 와. 돌아오실 때는 다시 옆순으로 손 잡고. 잡고. 이렇게 플랜트 하세요. 자.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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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가 슈팅이 될 거예요. 다리를 위로 펴세요. 팔꿈치 펴주세요. 네. 좋아요. 베이스 오른 발을 열어줍니다. 팔자로. 이렇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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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영 선생님 왼 다리 아래로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이 쪽으로 발을 이동시켜주시면. 그리고 이 손은 발이 안쪽을 잡으세요. 말왕님이 발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여기요? 발끝. 네. 거기를 딱 잡고 버텨주시면 돼요. 몸통을 측면으로 세우세요. 오른손 뛰면서. 골반에 놓여있는 발을 의식하세요. 네. 그걸 기대시면서 상체를. 그렇죠. 위로 팔 뻗어볼까요? 별로야. 네. 좋아요. 말왕님이 맨날에 내려주면 더 예뻐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요. 성공. 성공. 다음 동작은 카트 윌입니다. 카트 윌. 카트 윌? 옆돌기. 베이스 누워주시고. 베이스는 골반에 다리를 대어주세요. 손을 뻗고. 이렇게 하셔서. X자로. X자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 코를 마시고. 내쉬면서. 무게를 실어주고. 반대편 다리를 내어주세요. 우와. 아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는. 시작했던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고개를 들고. 방향을 제시해주세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말왕이었고요, 여러분들. 이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거 한 번만 돌면. 이제 그게 성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됐다. 됐다.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잠깐 잠깐. 왼쪽 왼쪽. 오케이 오케이 됐다. 자, 반대다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이게 하니까 뭔가 약간 성취감이라든지. 네. 재밌네요. 제 채널 모토가 운동 쉽고 재밌게 하자거든요. 요가 쉽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스타. 스타. 크래프트. 베이스 누우셔서 양손 앞으로 뻗고. 베이스는 다리를 L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플라이어에 어깨를 발 위에 올려놓으세요. 여기서 베이스는 팔꿈치는 접지 않고 쭉 피실 거고요. 무릎을 살짝 접으실 거예요. 플라이어는 발에 체중을 실어주시고 손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무릎을 살짝 접어서. 통을 놓으면 완전한 스탑. 내려오실 때. 내려올 때는 똑같이. 좋지? 와, 반갑습니다. 아영 선생님이 점프하시면서 엉덩이를 하늘 방향 위로 들어 올리시면 돼요. 점프. 네, 네, 네. 여기 갈비뼈. 넷골 말아 넣으세요. 어, 어떡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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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근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와랑 님 무릎 좀 더 접고, 오케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 조금만 더. 원래 안 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못 하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처음이다 보고 하시니까. 저는 뭐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되는데.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프라이어를 한 번 해보면 안 돼요? 네? 한 번 더,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골반 말아요. 다리도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천천히. 가벼워. 고칩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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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 가지 동작을 했잖아요? 네. 세 가지 동작을 묶어볼게요. 비냐사로. 아, 비냐사요? 저희 배웠잖아요, 비냐사. 그럼요? 하하. 그거 비냐사에 없어요. 하하하하. 하하.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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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진짜 무슨 인싸 됐네. 이거 완전 하나에. 약간 레트로 느낌으로. 사이즈 잘 맞는 거. 절대 부러지지 않아요. 다리 뒤로. 다리 뒤로. 부러지지 않아요. 부러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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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지세요.